다음 곡 저희 신곡 꿈꿈이란 노래 준비했고요 준비됐나요? 아니요? 준비된 것 같으니까 음악 틀어주세요 음악 틀어주세요 음악 틀어주세요 우습한 날이 위로해 넌 빛까맣길 것 같아 넌 자꾸 난 봐라 자꾸 와라 이제는 목이 될 거야 넌 늘 잤던 걸 거야 넌 좀 더, hold it on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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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